안녕하세요 아이돌이라 그런지 뭐 눈이 부십니다 꽃 증정식이 있겠구요 꽃을 주는 장관이 이런걸까 우리 탄본들도 지금 많이 준비하고 계신데 귀한걸음 해주셨는데 많은 기자님들 앞에서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, 셋! To all nations! 안녕하세요 탄입니다 멋있다, 멋있다, 멋있다 한번씩 인사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탄에서 맏형을 맡고 있는 창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탄의 김현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탄에서 막내와 유일한 래퍼를 맡고 있는 김지성입니다 아이고 이쁘다 안녕하십니까 탄의 서성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탄의 방태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탄의 보물 이재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탄의 목소리 임주환 임주환입니다 아이고 꿀목소리네요 꿀목소리 아유 이렇게 귀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구요 그리고 탄 분들의 정식 데뷔도 저희가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축하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한마디 덕담 좀 서로서로 부탁드릴게요 덕담? 네 오늘 어떤 어떠신지 노래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발매를 열두시 했는데 저희 이제 뭐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하트를 많이 눌러줬어요 친구분들이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식구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노래가 나오면 또 응원해주고 뭐 나중에 커버를 하실래요? 아 너무 좋죠 표정이 네 오늘 뭐 약속을 드리고 가는걸로 너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이렇게 꽃도 준비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탄 탄의 리더 네 마지막으로 일단 저희가 식구가 된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저희가 오게 돼서 축하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가라 그래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탄 분들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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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아 너무너무 훈훈해요